최근에 평양 인형극단에서는 새 인형극들을 창작 완성해서 내놓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사랑하고 우리 이것을 귀중히 여길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여받들고 우리는 최근에 인형극 특성을 살려서 인형 소품 우리 장단의 저하와 기국 교양물 주제의 작품인 단막 인형극 령의 주목을 형상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인형 소품 우리 장단의 저하는 민족 음악의 민족 우상 민족 악기에 민족 충까라까지 형상 더입해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정서진영 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영희의 주목은 주인공 영희와 제 힘이 제일이라고 우출되던 지주 아들놈과의 권투 대결 장면을 통해서 달갈의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 수 있다는 정신력에 기초한 사상감정을 동심에 맞게 형상한 작품입니다. 인형극에서는 국조직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활동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권투 장면 같은 건 처음으로 해보는 것만큼 지난 기간에는 혼자서 조종하는 것을 두 명이 협력해서 다양한 조종 수법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동 심리적 특성에 맞게 재미나면서도 생동하게 모든 동작들을 형상해냈습니다. 이번에 창작된 인형 서품 우리 창단의 조화와 인형극 령이의 주목은 학생 선연들에게 즐거운 웃음과 락만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